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각각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2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답니다. 오늘 구경해볼 빌라는 2002년식 빌라로 영상에서 보시는 건물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1층에는 총 4대 정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구옥빌라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올리모델링된 2002년식 빌라의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 연식에 지어진 빌라는 구조도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져 있고 큼직큼직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괜찮은 집이 되는데요. 가격도 저렴해서 금방금방 매매가 되고 있으니 이런 집은 꼭 한번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정도 연식의 빌라들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큼직한 통베란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습식과 건식으로 나누어 놓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요즘 지은 신축 빌라들이 보기에는 좋겠지만 이렇게 구조가 살림하기 좋게 만들어지진 않았죠. 정말 큼직하게 만들어진 주방입니다. 길게 뻗은 싱크대는 음식을 하고 싶게 만드는 듯 했으며 조리공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만들어져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큼직한 크기가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요. 도배부터 등까지 올수리된 집이라 몸만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안방 욕실은 널찍한 크기는 아니었으며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이곳은 리모델링되지 않았네요. 하지만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으니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을 듯 했습니다. 메인 욕실은 큼직하고 수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 욕실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창이 있어 뽀송뽀송하게 관리되는 욕실이네요. 저희 왕부동산에는 주인분께서 광고를 원치 않아 광고를 하지 못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주시면 좋아하실만한 집으로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집을 구하실 땐 친절하고 신속한 왕부동산을 이용해보세요. 요즘 인터넷 광고에는 허위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을 소재지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모든 방들이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채광도 좋은 집이었습니다. 창문에는 고급 블라인드까지 설치해놓은 센스가 돋보이는 빌라였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올리모델링된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집은 금방 소진되어 오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집은 금방 소진되어 오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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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